음... 엉덩이? 맞아! 역시 오빠 나 기억하고 있었어! 오빠 그럼 우리 같이 모욕한 건 기억나? 우리 막 탕에 들어가가지고 오리도 막 띄우고 거품해주고 그랬는데 나 모욕 끝나고 나면 고양이 옷 입겠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?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해 미안 너무 옛날이라 괜찮아 오빠 다시 기억하면 되지 응? 뭐해? 지금이라도 같이 목격하면 그때가 기억나지 않겠어? 야 고은비 너 진짜 미쳤어? 기억나지 너 그때도 그 옷 안 입으면 목욕 안 한다고 엄청 난리쳤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? 언니도 입겠다고 엄청 난리였거든? 어? 뭐야? 뭐야? 아는 사람이야? 아니? 아... 저 사람 오늘 아침에도 본 것 같은데 아 그래? 둘 다 늦게 다니지 말고 밤늦게 다닐 때는 내가 데리러 나갈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애야? 역시 우위만 너무 존직해 하여간 고은비 이번에 엄마 아빠 알면 나 진짜 커버 못 쳐 아... 술 땡겨 술? 좋은데? 오빠 우리 술 마실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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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피곤해. 여기서 잠들었네. 화장실이나 가야겠다. 아, 피곤해. 아, 피곤해. 아, 피곤해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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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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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머님 부모님이 방을 내줘서 여기서 산건데 제 이름을 알아요? 부모님이 방을 내주셨다고요? 말도 안 돼. 지금까지 밤에만 나와서 돌아다녔던 거예요? 아까는 왜 나왔어요? 우유 네? 저요? 아니요. 우유요. 우유 우유요? 네. 그거 가지러 잠깐 나갔던 건데 아, 그럼 계속 우유가 없어지는 게 죄송해요 그거 아까 사람들이 먹는다고 꺼내놨는데 제가 가져올게요. 잠깐 있어봐요 아, 우유가 어딨지? 여깄다 우유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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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